나라를 지켜주시러 가시는 싸이님 다치지 않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군바 인님, 초코님, 싸이님 확인 이렇게 이제 셋으로 들어갈 거고요 카습, 대사기급 준비하시고 플레이사틀, 제군들이여 모두 준비 뭐야 이거 뭐야 누구야 안돼 안돼 이런 젠장 안돼 보면 안돼 보면 안돼 이거 누구야 치워 이거 저도 저 영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분과는 잘 모르는 사이예요 자 갑시다 여러분들 어 뭐지? 55% 주신 거 아니죠? 못 봤는데? 여기서 직진이요 그리고 벽에다가 얼굴을 박으시면 미션 클리어 그렇죠 지금 락사에서 여러가지 업데이트도 해주고 보상 밸런스를 받고 왔는데 그래도 최고는 역시나 페이스비랑 카습이다 이 두개가 여전히 최고다 다이아 다이아죠 다이아 새독개 드릴은 따로 없다고 해요 괜찮아요 드릴이 없어 충분합니다 수입이 300만 따로 넘어갔죠? 수입이 무려 360만 따로 아 그리고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새 승모를 주시는 싸이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드린 다음에 군대에 입대하십니다 군대에 잘 가시길 바라고요 나라를 지켜주시러 가시는 싸이님 다치지 않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군바 잘 다녀오십시오 싸이님 몸조심이 잘 가시고요 충석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저한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 왜왜왜 뭐야 이거 아 네이런 제작 지금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어 누가 트롤하래 어? 여러분들 혹시 제가 걸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제 방송을 보고 계시면요 댓글로 제가 뭐를 잘못한지 알려주셔야죠 어? 이게 다 어? 이게 다 방송을 보시는 어? 락스타 때문이다 나오시고 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미션 클리어 과연 얼마가 들어올지 볼게요 저한테 몇 프로를 입력했는지 15% 줬겠죠 저한테 설마? 자 잠재 수입 실제 수입 과연 수입의 55%? 아 네 세상에 언제 나한테 55%를 입력한거지 내 계좌에 146만 3천 450달러가 들어온다고 아 네 이런 젠장 이거 못봤는데 아 네 믿을 수가 없어 난 55%를 본 적이 없다고 어 뭐야 취향 오늘의 문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계좌에 든 dó 어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